저는 세계여행 하기로 의기투합했어요 어떤 성격의 세계여행을 처음에 그린 겁니까? 1년 아시아, 2년 아프리카 그리고 마지막 1년은 중남미 쪽을 돌자 그냥 이렇게 크게만 잡았어요 나라를 잡는 게 아니라 네, 여행했던 곳 중에 마음에 드는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살거나 뭔가 또 새로운 걸 해보자 이렇게 진짜 큰 뼈대만 갖고 떠났어요 그게 뭔가 큰 뼈대야, 아무 뼈대도 없구만 시작 티켓 하나 들고 아무 뼈대도 없구만 그때는 이제 그리고 좋은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그 점에 있어서 이제 김초롱 씨하고 맞닿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김초롱 씨도 돌아올 계획을 따로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내가 여행할지 모르겠으나 돌아다니다가 거기에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열어놓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럼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그때그때 진짜 달라요 학생 때 예를 들면 갖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부터 모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항상 우선순위가 달랐어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그냥 하면 돼요 그건 맞는 말인데 네, 대학교 1학년이 됐잖아요 자동차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돈이 없어요 집에선 못 사주죠 그럼 어떡해요 자동차 회사에 메일을 보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서 일단 기획서를 써가지고 보내서 받았어요 네, 협찬 어떻게 보냈는데? 제가 그때 사진과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기 위해선 교통수단으로 다니기엔 너무 힘들다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사진도 찍으면서 관광지역지 찍으면서 자동차를 홍보해 주겠다 그래서 기획서를 썼더니 그래서 6개월 시승 협찬이 됐는데 그 계약서를 쓸 때 제가 그때 만나이가 18세였거든요 나이가 안 돼서 다시 돌려줬죠 제 나이가 보험이 안 되는 나이였던 거예요 그런 접근 자세를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처음 하고 싶을 때 그걸 나만의 기획으로 어떻게 돌파할지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드물게 있어요 그건 가르칠 수 없는 태도예요 나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해 가요 되게 유명하신 그분이 총수님이란 걸 저는 오늘 들은 거예요 되게 유명한 그 일화 있잖아요 효고버스 그때는 내가 날씬했거든 그분이 총수님이란 걸 저는 오늘 알았어요 그 얘기는 진짜 옛날부터 알고 있었죠 유명했죠 그런 식으로 여행 다녔어요 저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행은 일반적인 배낭용을 갔잖아요 그것도 협찬 받아서 갔어요 아 그래? 네팔하고 인도랑 네팔 갔는데 히말라야 트레킹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는 호지필름 등산 장비는 네판인가? 브랜드 이름 얘기하면 안 되죠 괜찮아요 거기서 우리한테 광고 드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행 먹고 자는 거 빼고 나머지는 협찬을 받고 첫 여행도? 네네 갔다 와서는 이제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이런 분들이 잘못 봐주면 사기꾼이래요 저도 첫 여행을 비슷하게 갔거든요 배낭여행 초창기였기 때문에 내가 가서 비디오를 찍어다 주겠다 왜냐면 그때는 숙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에펠탑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데 파리에 숙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때 내가 찍어줄게 직원을 보내봐라 그럼 월급도 줘야 되지? 그 사람이 없는 동안 일도 빵꾸 안 하지? 하지만 나를 보내면 비행기 표면 주면 된다 카메라 한다면 다오 그렇게 해서 갖고 온 나도 처음에 와 그 직업이 있거든요 그 직업을 내가 만들었어요 탄생시킨 분이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뉴얼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아니야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캠핑카도 비슷하게 기획서 해서 한국관광공사 가서 저희 정장 미팅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공감 갔어요 길이 다 있어 사실은 알고 보면 맞아요 왜냐면 아무도 안 하니까 기회가 주어져요 맞아 맞아 술 마시러 갈까? 제가 인도에서 10년 동안 뭘 여행할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어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꾸려나갔어요? 나는 첫 번째 했던 거는 암따라상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니 재밌는 생각이 자꾸 나네 좋아요 재밌어요 그때 동국권이 막 개방할 때예요 소련이 해체되고 그래서 국가 환율하고 길거리 환율하고 큰 차이가 있었어요 동국권들은 환테크 사기 아닌가요? 사기 포장을 잘해주셔서 지금 환치기 환테크라고 헝가리라고 칩시다 그때 헝가리 돈에 합해 다니는 포린트야 예를 들어서 1달러가 10포린트라고 칩시다 공식은행 환율이 근데 암따라상한테 사면 1달러 20포린트예요 왜 그런 암따라상이 존재하냐면 예를 들어서 리바이스 바지를 이제 입고 싶은 거예요 그들도 그런데 포린트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주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그렇게 크게 차게 나는 거거든요 이 암따라상이 특히 동양인들한테 접근하면 사기당하고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터키 개로 보이는 누가 와서 체인지 많이 하면서 돈을 쫙 보여주면 선뜻 1달을 못하는 거야 실제 1달 하면 자기한테 유리한데 그래서 그 암따라상한테 내가 접근했지 야 동양인들은 내가 받을게 예를 들면 그렇게 현장에 가서 발굴되는 기회가 있죠 그런 걸 발굴해낸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그러면 처음으로 인도에 가서는 뭘 찾아냈어요 아 인도에서 보따리상 어떻게 한국 김, 라면, 고추장 아 그것도 했다 봉숭아 물들이기 봉숭아 물들이기 갑자기 생각났다 완전 잊고 있었는데 봉숭아 물들이기 네네 체험 이런 시도를 계속하는 거구나 네네네 또 다른 어떤 시도를 해봤어요 인도 안에서요 일단 인도로 벗어나야겠다 인도로 벗어나고 일단 벗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해외 중장기 봉사단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 갔죠 인생을 살다가 크게 잃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이든 돈이든 명예든 뭐든 그게 말해봐요 한번 그게 2014년 미국이었는데 그때 제가 갖고 있던 카메라 장비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여행하면서 찍어봤던 사진 돈, 여권 합쳐가지고 한 천만 원 이상이 되었죠 그거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 재산을 몽창 잃었어? 다진 전부 다 누가 훔쳐갔어요? 자동차를 깨가지고 가져갔죠 그런 경우가 있죠 미국에서 어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 황망하지 그러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사건들은 근데 그 마음속에서는 막 끌어오려는 열정이 막 피해오려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네 오히려 나도 그걸 해야 되겠다 그동안 제가 사진과를 나와서 사진만 찍어왔는데 내가 굳이 사진에 한정되어서 살 필요가 없겠다 어차피 타널에 잃어버렸어요 해방이야 해방 창작 욕구가 프레임 안에 갇힐 필요가 없다는 거를 깨달으면서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사진 찍고 기록하고 그때그때 봉사물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니까 리셋이 됐구나 리셋 그렇죠 리셋이 돼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경계가 사라졌어요 삶에 대한 경계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뭘 했어요? 여전히 돈은 없잖아요 근데 그동안 쌓아놓은 마일리지가 좀 있어서 호주를 편도 마일리지를 끊고 갔죠 그게 그게 차예요 편도로 간다는 건 돌아올 방법이 아직 없는 상태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가서 사주면 돼 맞아 맞아 사람들이 참 근데 왕복으로 끊으면 너무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거기서 왕복으로 끊으면 그래 저는 너무 불안해요 끝이 있잖아 답답하고 거기서 내가 무언가를 깨닫고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 나 돌아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렇게 그렇게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안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막혀있으면 답답하고 불안한 거 아니야 미치겠어요 저는 그래서 미치겠어요 저희는 다 편도해요 무조건 다 편도해서 편도해서 어디로 틀지 모르니까 나도 그래 근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계획이 없이 다니는 게 많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계획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계획대로 안 되는데 그렇지 아 말통하네 이 사람들 계획대로 될 리가 없거든 절대요 내가 어디로 틀지 모르고 내 생각이 어디로 확장될지 모르는데 그거를 한국에서 계획을 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산타지를 그렸을 뿐인 거지 현재감 다 다르니까 어 완전 다르다 일도 있고 싶다고 계획을 짰는데 갔는데 반나절 만에 떠나고 싶잖아 질릴 수도 그렇지 떠나고 싶단 말이지 그런 게 많죠 계획이 없었는데 옆 사람 가는 거 보니까 괜찮아 따라갔더니 너무 좋아 맞아 맞아 거기 눌러 앉는 거지 근데 그런 거는 한국에서는 절대 계획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거든요 아 이 사람들 말통한 사람들 그렇게 해본 사람들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맞아 맞아 좋아 다시 이제 이리 와서 김초롱씨 그래가지고 해방이 됐어요 아 해방이 돼서 그래서 편도로 호주로 갔어 일단 제가 했던 거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제가 하얀색 무용복을 챙겨갔어요 하얀색 무용복? 하얀색 무용복 한국무용 한국무용을 했어요? 아니요 생각에 기초와 근본이 없어 창작 욕구는 되게 엄청난데 악기도 못 다루고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는 거예요 보통 그 길거리에서 버스킹 있잖아요 창작 욕구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엄청난데 노래를 못하고 창작을 어떻게 그러면 보통 버스킹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일단 그 옷을 입고 앉아서 글을 썼어요 글을 쓴다고 누가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얀색 소복 같은 옷을 입고 쟤는 뭐 하나 쳐다보는 뭐 하나 하면서 사람들이 일단 시선을 끄는 데는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돈을 주지는 않잖아 안 주죠 그래서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글씨를 되게 못 써요 어떻게 보면 캘리그라피처럼 보이는 어차피 상대가 한글을 모르니까 모르니까 너 이름이 뭐야? 줄리아? 줄리아면서 제가 붓 같은 걸로 갈겨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술의 혼을 담아서 이게 한국말이야? 하면서 멋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앉아봐 하면서 이제 서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귀로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만났던 친구들 덕분에 게스트하우스 매니저 그래가지고 게스트하우스에 바로 얹혀서 살게 됐고 바로 얹혀서 너 왜 여기 있니? 나 여행 중이야 니네 집 어디니? 나 가면 안 되니? 뚝딱뚝딱 확 얹히는 거지 그 여성이 유리한 점이 있어요 이런 점들은 아 그럴 수 있죠 자기 집에 초대할 때 그 위협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남자들은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행 다닐 때 썼던 방법은 예를 들어 식당이에요 식당 끝날 때 좀 가요 제일 마지막까지 먹어요 그리고 주인이 이제 가기만을 기다리잖아요 큰 식당 아니야 밥을 다 먹고 일어나서 빗자루를 들어요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그 쓸개 시작하는 건 조용히 해야 여기도 경찰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어 막 쓸어요 그러면 사람이 당황하자 묻잖아 내가 청소하고 이 바닥에서 잠 안 내냐 근데 그게 돼요 왜냐면은 식당 안에 뭐 훔쳐갈 게 없잖아 바닥에 돈은 자기 가져갈 것이고 그래 그럼 청소하고 여기 여기 의자 붙여서 자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잠을 해결하는 거지 아 이렇게 자꾸 생활하는 게 재밌는 게 얘기해 주세요 없어요 네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